자 이제 인화점, 연소점, 착과점, 연소범위 등에 대해서 단어의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번에 있는 인화점이라는 걸 보면 그리고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들은 교재에서 포함된 부분들은 여기에 나와있는 경우가 있어서 상관이 없겠지만 혹시나 설명에서 빠지는 부분들은 교재에 있다 하더라도 그냥 빼고 보십시오. 시험과 관련 없는 부분이니까 이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화점, 가연물을 가열할 때 가연성 증기가 또는 가연성 가스가 연소범위 하안에 달하는 최저온도 조금 어려운 말이 되는데 이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원은 공기 또는 산소라고 하고 오른쪽에 있는 원은 가연성 가스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중복된 그 부분 이만큼이 바로 공기도 존재하고 있고 가스도 있는 공간이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까지 범위에 대해서만 불이 붙지 범위를 벗어나면 불은 끄져버리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연소범위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지점이 바로 불 붙기 시작하는 점입니다. 개념 자체는 이만한 공기라는 공간 중에 이 가연성 가스의 농도가 만약 이 지점에서 1%였다. 이 말은 이 가연성 가스의 농도는 1%만 공기에 퍼져 있어도 불 붙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지점이 바로 뭡니까? 불 붙기 시작하는 지점입니다. 자, 가연물을 가열할 때 가연성 가스가 연소 범위 여기서부터 이까지 중에서 여기를 하안이라 하고 여기를 상한이라고 하는데 이 하안에 달했을 때가 바로 불 붙는 시점이니까 그 불 붙는 시점에 대한 가열할 때의 온도 있죠. 최저 온도를 읽어주면 바로 그게 바로 인화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불 붙기 시작하는 최저 온도가 바로 인화점 대신 조건은 가연물을 가열할 때라고 했으니까 반드시 점화원에 의해서 불이 붙어야 한다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3번에 보시면 착화점 또는 발화점이 있는데 자, 얘는 가연물을 가열을 하되 점화원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이 없이 그 직접적 원인이 점화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점화원 없이도 가열된 열만을 가지고 스스로 열을 모으고 있습니다. 스스로 열을 모았다가 어느 순간 연소가 시작되는 최저 온도 인화점과의 차이점은 점화원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되겠고요. 우리 왜 자연인화라는 말은 없었죠? 하지만 자연 발화는 있죠? 그 이유가 바로 자연 스스로 한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착화점이 낮아진다. 물론 인화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낮다라는 말 볼까요? 아까 잠깐 예를 들어봤지만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이 있을 때 A라는 물질은 온도 1도씨에서 착화할 수 있고 B라는 물질은 온도 100도씨에서 착화된다면 누가 더 불이 잘 붙고 더 위험한 겁니까? 당연히 A가 되겠죠. 얘는 온도 1도만 돼도 불이 붙고 얘는 100도나 올려야 불이 붙으니까 당연히 A가 더 위험하죠. 따라서 착화점이 낮아진다는 말은 그만큼 더 불이 잘 붙는 상황을 만든단 말입니다. 첫 번째 보세요. 어떨 때 착화점 낮을까? 어떨 때 위험할까? 압력은 당연히 크면 클수록 위험하겠죠. 그 다음에 발열량 클 때 위험하고 화학적 활성도 클 때 위험하고 우리가 아까 앞에서는 활성화 에너지였습니다. 반대입니다. 어떤 물질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의 양은 낮을수록 더 위험했고 그건 활성화 에너지라는 단어였고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화학적으로 그냥 활발한 상태 화성도가 크단 말이죠. 당연히 그러면 불 잘 붙겠죠. 산소와 신화력 좋아야지만 불 잘 붙을 겁니다. 그래서 네 가지 조건들을 만족을 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잠깐 말씀드렸던 연소 범위인데 이건 연소에 필요한 가연성 기체와 공기 또는 산소와의 혼합가스의 농도 범위에 그랬습니다. 자 A라는 물질이 연소 범위가 예를 들어서 1에서부터 50%라는 물질이 있고 B라는 물질은 4에서 57%라고 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러면 A는 연소 범위의 차이가 얼마나 합니까? 50에서 1을 빼면 40 구간하죠. B는 57에서 4를 빼면 53이 납니다. 누가 넓습니까? 당연히 B가 넓죠. 그러면 불 탈 수 있는 범위가 넓을수록 당연히 위험하지 않겠냐 이런 개념을 봤을 때는 B가 훨씬 위험해요. 그런데 범위가 넓은 것도 넓은 거지만 이 공기 중에 A는 가스의 농도가 1%만 있어도 뭐한다? 불 붙을 수 있고 B는 4% 있어야 불이 붙으니까 이건 또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애매하기 때문에 위험도라는 공식을 이용해서 값을 구하면 됩니다. 공식은 이건 실제 실기시험 문제의 기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꼭 외워둡니다. 위험도는 연소 하한 분의 연소 상한 마이너스 연소 하한이란 겁니다. 자 A 한번 구해볼까요? 자 A는 위험도가 연소 하한이 1입니다. 자 1분의 상한은 50이죠. 50 마이너스 1은 49가 바로 위험도가 되고 B는 4분의 57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53을 또 4로 나눠주는 거니까 얘가 훨씬 더 크단 말이죠. 따라서 범위가 넓은 것도 넓은 거지만 연소 하한이 낮을수록 더 위험하다는 부분이 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꼭 위험도 공식 외워서 계산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는 제가 예를 든 물질들이고 실제로 기출 문제였습니다. 사료 위험으로 보면 제1세규리의 휘발유 또는 가솔린입니다. 자 걔는 연소 범위가 1.4에서 7.6%입니다. 휘발유의 위험도를 구하시오가 3점짜리 문제로 많이 나왔다는 거죠. 연소 하한은 1.4가 되고 상한은 7.6이 되니까 여기서 또 하한을 1.4를 빼주면 값이고요. 4.43 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런데 질문을 좀 많이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혹시 위험도의 단위가 뭡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상한은 어쨌든 연소 범위는 퍼센트라는 거죠. 여기도 퍼센트 퍼센트입니다. 이것도 퍼센트 퍼센트 퍼센트니까 결국은 분모도 단위는 퍼센트고 분자 단위도 퍼센트니까 단위는 없다는 말입니다. 위험도는 수치만 가지고 얘가 크면 클수록 위험하더라.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